이런거 없으니깐 갑니다 바구하고 질을 맞아야 되지 진통씩 언제법 또 생명해지 내 인생이 뭐가 없어서 내가 주는 도마를 또 있으는 되지 내 인생이 뭐가 없어서 가질 순 없어도 않을까 봐 파춘으로 그댈 뿐이 1,2,3,4 여기까지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키가 높아서 살짝 내려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2,3,4 이만하는데 너지 3,4,3 3,4 3,4 3,4 3,4 3,4 3,4 3,4 4,4 4,5 5,5 5,5 5,5 5,5 5,5 5,5 5,5 5,5 다음은 저 한번 볼까요? 내 인생이 뭐? 내 인생이 뭐? 뭐에다가 포인트를 줍니다 내 인생이 뭐 어때서? 시작 내 인생이 뭐 어때서? 뭐 할 때는 무조건 손이 시작 시작 내 인생이 뭐 어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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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어? 충분히 쓱 나오면 안 되죠? 시작 3,4 오 대박 3,4 시작 3,4 자 그럴 때 여러분 다 잘해야 돼 요만에 손을 밀어줘야 돼요 손을 이게 때리는 거랑 똑같아 시작 아니요 나오면 안 돼 시작 3,4 시작 3,4 아니야 할 때 참아야 돼 손이 나오면 시작 3,4 1,4 시작 3,4 한 사람 쉿 쉿 쉿 한 사람 여기가 한 사람 두십구점 2,4 3,4 3,4 쉿 참아야 돼 3,4 안 돼 시작 3,4 아 여기 다 틀리잖아 왜 이렇게 아시죠? 안 하기 때문에 손님의 사람 안 하니까 자 손을 딱 내리세요 시작 정신쟁이 밥 먹고 살면 돼지 시작 밥 먹고 살면 돼지 마스크를 썼지만 우리가 발음을 잘해다 살면 돼지 발음을 잘못하면 살믄 돼지 아니 아니 딸데 노릇이 같으니 자꾸 살면 돼지하는데 본인이 돼지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살면 돼지 1,4 시작 살면 돼지 오 여기 가서 발음이 좋아 1,4 시작 살면 돼지 정면성 살면 돼 됐어요 1,4 어머니 가면 다 3,4 시작 살면 돼지 상실새끼한테 손 먼저 딱 내리고 하나 둘 셋 넷 상실새끼 밥 먹고 살면 돼지 자 처음부터 오겠습니다 맨글 1,2,1 1,2 3,2 3,2 머뭇돼서 이만하면 되는거니 손으로 상실새끼 밥 먹고 살면 돼지 박수 한번 주세요 노래는 이 노래는 어려울 게 없어요 그냥 즐기세요 왜 이 노래 제목이 잊지 못해서 노래 못한다고 뭐 어때서 행복하면 되죠 여기에 즐겨요 어차피 한 시간 명이나 19명이나 나가면 어떡해 잊어버리니까 그냥 즐기세요 자 한 번 더 가겠습니다 하나 둘 시작 3,4 밀어버스 менее 같다 press 무대를 시트 노래 너무 잘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 볼게요 어느정도 리듬을 맞춰요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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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인생이 뭐가 어때서 시작 내 인생이 뭐가 어때서 하나 둘 셋 넷 내 인생이 뭐가 어때서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손 들어 보세요 해가 지면 돌아갈 곳 있으면 되지 해가 지면 돌아갈 곳 있으면 되지 시작 해가 지면 돌아갈 곳 있으면 되지 시작 암이라는 삿대들 타지 마시고 제가 뭐 하나 보세요 해가해가 소상으로 치는게 해가 지면 돌아갈 곳 있으면 되지 1조 시작 해가 지면 돌아갈 곳 있으면 되지 대박 2조 시작 해가 지면 돌아갈곳 있으면 되지 오 대박 3조 시작 해가 지면 돌아갈 곳 있으면 되지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해가 지면 돌.. 이것도 괜찮은데 제가 돌릴 때 손이 해가 지면이 뚝뚝 끄러요. 이게 뭘까요 박자를 맞추면 리듬 타는 겁니다. 해서 해가 지면이렇게 되는데 해가 지면 돌아 하면 리듬을 못하는 것. 대한민국 , 어후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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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해가 지면 돌아갈 것 잇! 여기다 떼요 근데 저는 해가 지면 돌아갈 것 잇! 여기를 쳐다본다 해가 지는 곳에 쳐다본다 어머니는? 앞에 끊지 말고 시작! 해가 지면 돌아갈 것 잇! 와우 대박! 미소 시작! 해가 지면 돌아갈 것 잇! 이렇게 하시면 돼요 1.3장 안 시켜도 돼요 1.2.3.4 해가 지면 돌아갈 것 잇! 내 인생이 뭐가 어때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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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인생 trip 배달아 본사는 아스트로 제목 자,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해가 지면 돌아가고 있으면 되니 내 인생이 뭐 없어서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가진 것은 없어도 따뜻하다 시작 가진 것은 없어도 따뜻하다 보시면 없어도의 써도가 뚝 떨어져요 가진 것은 없어도 할 때 자기도 모르게 살짝 내려가고 시작 가진 것은 없어도 따뜻하다 빠르게 하나, 둘, 셋, 넷 가릴 것은 없어도 потер 48 Nothing 모몸, 따뜻하면 되요? 마음만 가슴으로 그대 부모니 시작 가슴으로 그대 부모니 어머니들, 저는 마이크를 들었으니까 한 손으로 할 수 밖에 없지 어머니들은 고생이 있는데 왜 낙수라고 믿을거에요? 이런거 하세요. 시작 가슴으로 그대 부모니 하나 둘 셋 넷 이걸 넣어야죠 시작 가슴으로 그대 부모니 하나 둘 셋 넷 그래야 그 다음 바로 나오는 그대 곁에 내가 있고 시작 그대 곁에 내가 있고 그대 곁에 내가 할 때 시작 그대 곁에 내가 있고 가슴으로 시작 가슴으로 그대 부모니 하나 둘 셋 넷 그대 곁에 내가 있고 이걸 바로 붙여야죠 여러가지 해보세요. 시작 가슴으로 그대 부모니 하나 둘 셋 넷 그대 곁에 내가 있고 가슴으로 그대 부모니 가슴으로 그대 부모니 하나 둘 셋 넷 그대 곁에 내가 있고 가슴으로 그대 곁에 내가 있고 가슴으로 그대 부모니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availability 하나 둘 셋 넷 하나 셋 넷 강호연에 나오게 되면 그대 곁에 내가 있고 가슴으로 시작 가슴으로 그대 부모니 그대 곁에 내가 있고 박수 한 번 주세요 재미나게 강의하고 있죠? 그대 곁에 내가 있고 반대로 내 곁에는 그대 있으니 반대로 갑니다 그대 곁에 내가 있고 둘 셋 넷 내 곁에는 그대 있으니 나갔다가 돌아갔다가 나갔다가 돌아갔다가 돌아갔다가 이것만 하면 돼요 그대 곁에 내가 있고 둘 셋 넷 내 곁에는 그대 있으니 내 곁에 나갔는데 손이 왜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1조 시작 그대 곁에 내가 있고 내 곁에는 그대 있으니 저게 한 오면이 틀려도 나는 몰라 그냥 그냥 2조 시작 2조 시작 그대 곁에 내가 있고 내 곁에는 그대 있으니 3조 해 볼게요 그대 하는 손이 어디요? 나가야 돼요 내 곁에 나오면 무조건 여기 있으면 돼 3조 시작 그대 곁에 내가 있고 하나 둘 셋 넷 내 곁에는 그대 있으니 이만하면 된거지 시작 이만하면 된거지 내 곁에는 그대가 있고 내 곁에는 그대 있으니 이만하면 된거지 시작 이만하면 된거지 내 인생이 먼가운데서 시작 내 인생이 먼가운데서 이만하면 된거지 하나 둘 셋 넷 이만하면 된거지 내 인생이 먼가운데서 끝냈습니다 박수 한 번 주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건 뭘까요 1 2 3 4 이걸 안하면 남보다 빨리 가요 그니까 그 부분은 자 그리고 가슴으로 그대 부모니 짧으면 1 2 3 4도 빨리 나와 가슴으로 그대 부모니 하고 끝까지 밀고 1 2 3 4 시작 가슴으로 그대 부모니 1 2 3 4 그대 곁에 내가 있고 둘 셋 넷 내 곁에는 그대 있으니 요거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손 한 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홉 아홉 삼총전 박살로 드세요 갈까요? 가차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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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